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메이크업 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콤의 제니피크 제니피크 세럼을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한 방울 두 방울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제니피크는 저녁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전에 아침에 발라주시면 훨씬 인체가 살아나고 화장도 아주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수지 파데 제가 좋아하는 땡이 돌을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해서 이 브러쉬로 이렇게 얇게 펴 발라주시면 일단은 한두당 한두 예쁜 피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꽂힌 루비예요 키스미 루비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색깔이에요 데일리 립으로 MLBB 색깔로 아주 딱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날에는 배드 루비 오늘 레드 루비를 키스미 루비위에 조금 말라봐야겠습니다 짜잔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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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